하... 아니... 자... 계단이... 계단이 없어... 길을 잃었어... 어디 저 밑에 잘못된 거야? 우리가 올라오던 계단 어디 갔어? 여러분 저희가... 길을 잘못 들었어요... 갠도맨... 예에에... 아 빵빵이 진짜... 왜요? 아 괜찮지 않아요? 북한사람 듣고 온 거 같아... 이제 왔나요? 이제 왔나요? 아 진짜요? 살 찐 거 같은데? 아... 네? 맑은 소리... 아이아아 안녕하세요. 한주희. 한연의 이야기입니다. 강성입니다. 오디오 올리니까 당황이... 오시는데... 자 오늘은... 청계산에... 등산하러 왔습니다. 자 저희 친구... 안녕하세요. 여기 깡패 한 명이랑... 안녕하세요. 1번인이요. 몇 년 만에 하는 거 같은데... 이 친구는 뭐... 한 달에 한 두 번? 지금 우리가 올라가려면... 청계산에 계단이... 148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. 2.5kg 정도... 원복하면... 5kg 정도를 저희가 걷게 되고... 난이도는... 별 다섯 개... 별 세 개라고... 하네요. 가뿐하겠구만... 무서... 무서운데... 아..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료봉까지 갔다 오죠? 뭐? 정상까지 가면... 뒤질 거 같고... 정상 다 알지... 정상 가래 가면... 응... 남자가 빠꾸가 심하네요... 여자할래... 길띠... 길띠... 안 길띠... 좀 이따... 어쩌면 안 길띠... 진짜... 왜 이렇게 해서 이러고? 일로와... 저로 들어와야 돼... 자... 가봅시다... 아... 로마니아 산이... 아... 오늘... 깡패 많이 출연하네... 이쁘죠? 어... 이쁘다... 아... 여기... 여기에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.. 빠지지... 어... 이쁘다... 우와... 우와... 안 뛰죠... 가자 차례를... 11시 20분..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.. 벌써 좀 찾았는데 어떡하지? 야 우리 10분도 안 된다... 빨리 가자... 헤드고! 저희 지금... 아 진짜 힘들다... 등산 시작한 지... 몇 시에요 지금... 사장님... 12분 됐어요... 하하하하... 1시간세요 1시간... 12분 됐는데... 얘 지금 히말라야 올라온 거... 하하하하... 1시간 1시간... 아니 서류가...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... 아니 너무... 근육덩어리만 만들지 말라고... 제가 봤을 때는... 지금 10분 됐는데... 이렇게 쉬었으면... 중간에 한... 12번... 12번 정도씩... 진심... 진심... 계단 밖에 없습니다... 그냥 죄다 계단이야... 아니 이게... 그게 다 계단이지? 많이 떨어졌네... 왜 도와줘 둘이... 왜 도와줘요? 저렇게 네이게는 괜찮아? 굳이 이쁘수요? 예! 또 계단... 아흐... 하나도 안 힘들어 카메라 한번 보고 가야지 센스 드럽게 없네 야 이럴 거면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내가 안 힘들어요 진짜로? 아 눈이 안 보인다 현 리치가 여기잖아 하나는 반 아 뭔 소리야 3분의 1이구먼 아이씨 봄슬레게 보여주세요 아 하지마 하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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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지금 매봉 800m 남았어요 얼굴에 피나 얼굴이 아파 빨개 더울 등산할 때 저처럼 하고 오세요 머리도 다 꽉꽉갖고 오면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여기 너무 계단이 많아 다 계단이에요 다 계단 차로 얹어 안녕 아 풍선 나와 이럴 때 신비 안 돼 경선은 너 다시 쇼 나 힘들어 아이씨 아니 생각 외로 네가 제일 부진하다 맨날 라면만 먹어야지 여러분 라면 그만 드세요 자 여기는 획의점까지 저희 올라왔습니다 매봉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울 좀 하시는데 정상가 좀 먹어야지 개인당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진짜? 너가 더 내려가 아 여기 들어오세요 아 여기 좋은데? 현재 오예! 자 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아무도 못 올릴거야 내가 올리면 오케이 여러분 고지가 보입니다 너무 좋아? 너 떠들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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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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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. 잠시만요 아 오구야 말았네 오구야 말았어 왔다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어 근데 정상이 아니래 아 그래요? 근데 우리가 정상이 아니긴 하잖아 아 저 정상인데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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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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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ㅊ ㅇㅊ 이렇게 우린 바 offend Basics 두개의 와 짜 이쁘기 침 homework 서울 Cent冬 애 42 왜? 배고파? 으앙 음! 비타민 C! 어? 나 입.. 입 빠진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니.. 계단이 없어 길을 잃었어 우리가 올라오던 계단 어디 갔어? 아이고 저기가 길을 잘 못 들었어요 진짜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어디야? 야 어떡하냐? 오케이! 기다렸다! 야 우리 뭐 그렇게 흘려놨어? 와 미쳤다 바람 왜 이러냐 야 혜지기 전에 내려가야 돼 혜지기 전에 과연은 뭐 그렇게 흘려놨어? 야 너 내리막기 났네 이상한 데로 왔는데? 뭐야? 야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아 미쳤지 오 아 미쳤지 아 미쳤지 아 미쳤지 아 미쳤지 아 미쳤지 아 미쳤지 여긴 어딜? 야 대가리 터지면 박다간다 거기다 온 거 같은데? 어디다 왔어 어디다 왔어 진짜 재밌다 솔직히 아니 재미냐 이따만은 재미냐 있는데 조단당할 거 같아 이제 이게 당황스럽긴 하다 뭘로 갇혀야 되네 순간 잘못 들어왔다가 이게 뭐야 길이 아닌 거 보고 아니다는 세식이 어 야 야 야 길이다 발견했다 우리 진짜 오늘 조단당하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살았어 큰일 날뻔해서 그럼 저기는 백숙을 먹으러 닭가슴살 뜯어먹을 거야 진짜 그럼 뭐야 얼마나 걸린 거야 2시간 정도? 2시간 한 20분 정도? 하 나쁘지 않은데? 지금 술 먹으면 네 기뻤다 술 먹으면 텐션 받을 수도 있고 할 거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디 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걸로 없게 됐다 이거 이거 이쪽은 사람은 이걸로 흑마늘이 얘가 다 흑마늘인데 네네 이게 사멸 음식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숙성시켜봐야 된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보약 같아? 어 그렇죠 보약이다 이거 완전히 이거 보약하다 거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네 여야 중간 팬처럼 저한테 손바닥을 위해서 저를 갖고 올 줄 알았대요 쉬워 보였대요 아 첫 번째가 너무 너무 풀렸잖아 너네 안 보여요 아 존나 보다 아 이거 반드시 쓰 형님 그래도 이게 얼굴 인식이 되네요 저도 사람같이 잘 생겼나봐요 그죠? 다시 한번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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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